안녕하세요 통학과 그레이스를 함께하는 여러분들 콕수 현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중3인데 고등과학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점이라 하면 7월인데요 어차피 올해 중3인 친구들은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통학과 고등과학을 공부하실 거 아니야 그럼 그 전에 7월과 11월 사이 현재 중3이 될 고등과학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이 질문이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실제 커뮤니티라든지 온라인 상에서 질문들을 살펴보면 현재 중3, 7월,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기 전에 통학과학을 선행을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굳이 선행할 필요 없다 통학과학 선행 안 해도 1등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정답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상위권인지 중위권인지 아니면 과학의 노베이스인지에 따라서 통학과학을 선행하고 또는 어떤 식으로 선행할 때 고2 때 배우는 물리원 화학원을 선행해야 될지 무조건 선행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선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죠 그런 측면에서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 캐스트 영상을 통해서 현재 중3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12월 이전 11월까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 중3 또는 중3 밑에 중1중이 수험생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부모님일 수도 있겠습니다 통학과학 내신 출제 예상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내신 5등급제가 적용이 돼요 과거에는 9등급제였는데 그래서 1등급이 10% 2등급이 34% 3등급은 66%예요 그래서 실제 고등학교에서 통학과학 내신 등급을 맞았는데 3등급이다 대학 갈 때 도움되는 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2등급까지는 확보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써 써먹을 수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1등급에 들어가는 겁니다 10% 34% 1등급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이러한 등급을 변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통학과학에서 어렵게 나온다는 부분이 정해져 있거든요 힘과 운동, 전자기 유도, 산화환원, 그리고 중화반응 이 4개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 부분에서 적당한 난이도로 등급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를 합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통학과학 시험이 좀 쉽게 출제가 되는 학교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육특구라고 부르는 일명 강남, 분당, 목동, 특정지역 이러한 지역에서의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상당히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운 문제를 갖고는 등급이 변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라든지 수능 기출을 변형한 고3 수준의 꽤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일선에 오프라인의 학원 강의하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특구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아무래도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또는 수험생들, 학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통과가 되게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는 지역은 고2 때 배우는 물리원 화학원까지 선행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우리 아이가 지금 중3인데, 중2인데, 중1인데 미리미리 물리원 화학원을 선택해서 선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험생한테 물리원이나 화학원과 같이 고등과학을 선행을 하면 오히려 그건 독이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험생이라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 다음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등과학, 제일 먼저 내년에 당장 통학과학을 내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통학과학 내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되기 전, 11월까지 무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냐 일단 통학과학의 꽤 많은 부분이 중등과학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중등과학에서 통학과학 연계 단원이 되는 부분은 현재 남은 부분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중학교 3학년 2학기의 단원에 해당한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기에너지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은하와 우주가 있고 과학기술과 인류문명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3개의 파트는 통학과학과도 매우 밀접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부하고 있는 중학교 2학기 범위를 성실하게 그 부분을 해 주시면 그것이 곧 통학과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중3, 11월까지 통학과학 학습의 준비를 완료하자 우리가 통학과학을 본격적으로 12월부터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출발선은 똑같다고 하지만 사실 준비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커리를 타더라도 점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자 언제까지? 중3, 11월까지 통학과학의 3등급 이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의미가 없는 등급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소 목표 등급은 2등급입니다 그리고 과학, 용어가 통학과학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사실 과학을 잘하는 상위권 친구들은 통학과학이 쉽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 과학을 너무 어려워하거나 또는 과학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그런 평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용어 때문에 통학과학을 공부하는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통학과학을 올해 12월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자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중3 겨울방학 그리고 고1 스케줄까지를 제가 짜봤습니다 이거는 루틴화되어 있어서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에요 첫 번째 중3이 끝나고 이제 중3 기말고사 끝날 무렵이 되면 이제 12월이죠 12월에서 2월까지는 통학과학 1, 2 전범위 예습을 합니다 모든 수험생이 똑같아요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 학원을 다니든 그리고 이어서 고1 1학기가 되면 당연히 통과 1 내신 대비를 하면서 여름방학에는 통과 2 핵심 단원 예습을 합니다 여름방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고1 2학기는 당연히 통과 2 내신 대비를 하죠 모든 수험생이 이 스케줄을 동일하게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1에서 우리 아이의 또는 나의 성적이 결정이 되는 시기는 12월부터 고1 끝나기 전까지 고1이 돼서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의 노력이 큰 차이가 날까? 차이가 나긴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가 아닙니다 바로 학습 로드맵 출발점 이전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출발점 중3 12월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루틴한 과정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 통학과학 내신 대비를 그냥 쭉 하는 거야 오프라인 학원을 다니든 온라인 수업을 들어서 하든 그래서 결국 좋은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선 이후에 고1 시기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좋은 출발을 하기 위해 그 전 중3 11월까지 내가 어떻게 준비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중3 7월 지금 이 영상을 보면 8월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9월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찍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중3 7월 이 시점을 기준했을 때 나의 상태가 나는 과학을 너무 어려워해 노 베이스 그럼 이 친구들은 물리원학원 이런 거 선행하면 안 돼요 학원 가서 그런 거 수업 들으면 안 됩니다 못 받아들여요 오히려 독이 돼요 과학을 더 싫어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통학과학 학습을 위해 기초과정을 학습을 하되 기초과정을 반복 학습해야 됩니다 학습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인위적인 암기가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체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초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통학과학을 공부하기 위한 중등과정의 내용들이에요 원소, 원자 이런 걸 공부하는 거죠 전자 껍질 가장 기본적인 것들 화학을 하자면 이온, 분자식, 화학식 이런 용어조차도 모르는 또는 이런 용어가 정리되지 않은 노 베이스들은 바로 통학과학 강의를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프라인 학원에서는 이런 기초과정에 대한 학습은 커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온라인 강사 저처럼 온라인 강사들이 찍는 기초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한종철 강사의 강의로 하면 기초탄탄 강의를 들으면 돼요 통학과학 기초탄탄 그래서 기초과정 반복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통학과학을 공부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럼 통학과학 수업을 오프라인 학원이든 온라인 수업이든 12월부터 들었을 때 소화,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좀 더 학습의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알아들어야 되거든 그럼 그 다음 단계에 욕심이 생기면 좀 더 더하게 되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 없이 노베이스들이 바로 겨울방학 12월에 통학과학 수업을 온라인 오프라인 멀로 듣든 간에 수업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어렵다는 느낌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기초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루틴대로 흘러가는 거야 그럼 이런 분들은 50점도 안 나와요 실제 통학과학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을 봐보면 그 다음 두 번째 중위권 친구들 점수대로 하면 80점대입니다 그리고 성향은 과학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열심히 해 본 적은 없어 이 부분은 중위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위권 중에 중위권을 가장한 노베이스가 꽤 많아요 그냥 운이 좋아서 점수가 잘 맞거나 원래 배경식이 좀 있다 보니까 과학 공부를 적당히 했는데도 점수가 운이 좋게 잘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티가 확 납니다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중위권 친구들이 기초과정 학습 없이 바로 통학과학 학습 들어가면 내가 뭐가 기초가 필요해? 라고 했다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어요 그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하듯이 과학 공부 수업 열심히 듣지 않아도 점수가 한 80점대는 나왔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도 통과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는 않는데 어렵다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뭐 강의 안 들어도 되겠지 또는 혼자 하면 되겠지 학교 수업을 하면 되겠지 하면 이 친구들도 50점, 60점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위권 친구들도 반복까지는 아니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통학과학 학습을 위한 준비 단계의 수업을 듣는 기초강의 기초강의를 한 번 정도는 수강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리고 나서 겨울 12월에 본격적으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통학과학 개념 강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위권 이분들은 점수대가 90점대 이상이에요 100점 근처까지 올라가는 과학을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11월 전에 통학과학을 선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등 과정이 잘 수행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통학과학을 그냥 12월 기말고사 끝나고 그냥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통학과학을 선행할 필요 없고 오히려 상위권들은 통학과학과 연계된 물리원, 화학원 쪽을 예습해 두는 게 학습의 동기부의 측면에서 더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물리원, 화학원, 통학과 연계된 부분은 물리원이라고 한다면 힘과 운동, 전자기 유도 파트고요 화학원이라고 한다면 산화환원과 중화반원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 통과해서 다뤄주는 정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서 물리원, 화학원 예습을 하시는 것은 선행 측면에서, 준비하는 측면에서 상위권들에게는 추천합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노베이스나 중위권 친구들이 미리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물리원이나 화학원 하는 건 독이 돼요, 못 받아들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통학각 자료집을 두 번째 이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7월 18일에서 8월 7일까지 신청 대상은 2022 개정 통학각을 배우는 누구나 학부모님이든 학생이든 상관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종철 선생 새해 소식 공지글에 게시판이 있어요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선착순 100명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한종철 통학각 기초탄탄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력구조나 긍정정의 태도, 체력관리와 더불어 끊임없는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통학각 화이팅!